YGM 시청자 여러분, 둘, 셋. 안녕하세요, 티아라입니다. 롤리폴리의 귀여움은 카라, 터프글로 돌아온 티아라. 당신이었어. 왜 하필 아저씨야. 터프하다, 터프해. 카리스마 배우 찰승원씨에게 뒤지지 않는 카리스마로 4집 앨범 블랙아이즈를 들고 티아라가 돌아왔습니다.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타이틀곡 크라이 크라이 컴백 무대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티아라. 오빠도 반갑다. 지난 여름 롤리폴리 디스코로 많은 사람들을 춤바람나게 만들었는데 과연 이번엔 어떨까요? 중성적인 섹시한 물씬 느껴지는 티아라의 변신. 좀 더 강렬하고 파워풀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쇼커트로 변신한 저희 화영이 친구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블랙 의상과 섹시한 약간의 망사. 티아라의 40 타이틀곡 크라이 크라이 뮤직비디오는 핫템의 영화를 보던 듯한 영상미를 자랑하는데요. 차승원 선배님께서 저희 뮤직비디오에 출연한다고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놀랐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또 촬영장에서 만났는데 역시나 멋지더라고요. 차승원 씨의 멋진 액션 연기와 티아라 멤버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여련으로 과제 집중.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 차승원 선배님. 멋진 모습 보고 싶었지만 또 뮤직비디오로 봤어요. 너무나 역시 멋지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되면 저희 티아라와 함께 같이 식사 한번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한편 티아라는 안무 연습 영상을 통해 미리 공개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칼붓무 스타일로 기대도 업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여인의 향기 물씬 풍기며 애절한 댄스곡으로 돌아온 티아라. 잠시 후에는 또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반전, 섹시, 놀라우세요. 한 노래 두 컨셉 전략을 선보이는 티아라의 컴백 무대 기대하세요. 지켜봐주세요. 커밍 순, 순.